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이론 마지막 오늘 강의네요. 다음 주 다음 달부터 이제 문제풀이 강의했죠. 문제풀이 합니다. 아마 지금쯤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점수는 안 나오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2차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점수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죠. 지금 너무 점수 잘 나오면 오히려 교만해질 수 있어요.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쯤 되면 문제를 좀 어렵게 내요. 출판사에서는 일부러 대체로. 그래서 좀 갈등 느끼고 있다가 포기할 사람 포기해버려요. 포기해야 출판사도 책임이 없잖아요. 점수 안 나와서 포기해버리면 점수 잘 나왔는데 나중에 불합격하면 출판사가 원망됐잖아요. 너희 모의고사 보니까 점수 잘 나왔는데 불합격했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출판사는 계속 불합격하는 게 낫죠. 내년에 또 책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끝까지 해서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내용이 중계대상물 조사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북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농지법 그리고 확인설명서 서식 네 가지 1위 주구용 2가 비주구용 3위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뒤에 글씨 안 보이죠. 보여요. 글씨가 작아진 것 같아요. 와이드 화면으로 했더니만 다음부터는 화면은 글자가 크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계약에 대해서 봤고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명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고요. 실명법 나올 확률 80%입니다. 나머지는 확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출제될 확률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이제 오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반드시 두 개를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만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요약지 189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1년입니다. 최단기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상가는 1년이고 주택은 2년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3년입니다. 예외 농지 5년입니다. 그런데 민법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모두 없습니다. 민법 전세권은 최단기 1년 최장기 10년입니다. 민법지상권은 최단기가 경고한 건물은 30년 목조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장기는 물론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개실무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최단기 민법 최단기 뭐 이런 거 전세권 이런 것까지 물은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상가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6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6년에 갱신요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보니까 그런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6년 계약 체결했으면 계약갱신요구 안 되지 하니까 4년은 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변호사들도 확실하게 모른다는 이야기에 법에는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갱신요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요. 기간도 똑같다고 그러면 4년 계약했으면 4년이 연장되고 6년 계약했으면 6년이 연장되는데 6년을 합해버리면 10년을 초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률구조공단 132번에 전화하니까 4년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보고 묻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니까 그럴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4년 계약했다면 4년 연장되는 건 확실합니다. 주택은 만약에 주택은 4년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갱신요구하면 2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은 2년이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상가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 전임대차가 4년 했기 때문에 또 4년이 연장된다고 상가는. 주택은 무조건 갱신요구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든 갱신요구하든 무조건 2년씩 연장됩니다. 주택은.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주택은 1회에 하나여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만약에 2년 계약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을 2년 계약 체결했는데 2년이 되기 한 달 전에 주인이 한 달 전에 나가라고 말한 경우하고 세입자가 아무 말 없다가 한 달 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 없다가 2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1개월 후에 나가야 된다. 2년 후에 나가야 된다. 계약기간 끝나고 4년 후에 나가야 된다. 만약 세입자가 아무 말 없다가 계약기간 끝나기 1개월 전에 나간다고 하면 한 달 지나면 만기 되니까 나갈 수 있다.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 아니면 계약기간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돈 내주면 된다. 안 내주도 된다. 돈. 뭐예요 답이. 언제 나갈 수 있을 수 있어. 세입자가 나간다 하면 만기 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나간다고 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이 됐다고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 연장 되잖아요. 이미 자동 연장 됐기 때문에 말 한 날로부터 계약기간 끝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나간다고 말 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판례가.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2년도 살 수 있다. 4년도 살 수 있다. 답은 4년도 살 수 있습니다. 4년. 원칙적으로. 자동 연장 됐기 때문에 2년은 더 살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물으면 또 2년 더 지나서 나가라고 하면 갱신 요구를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잖아. 아직 한 번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4년 살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물론 주인이 직접 살겠다. 부모님이 살겠다. 나가라고 하면 물론 나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4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를 비교해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가 있죠.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그다음에 권리금 보호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 그다음에 보전금. 서울에서 환산보전금 9억. 과미력 재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대학력이라든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매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10번 넘게 나왔죠. 매수보전금은 매각대금의 10% 응찰가 입찰가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경매는. 그다음에 대금납부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일이라는 것은 딱 오늘 돈 내는 날이면 오늘 28일인가요? 29일? 9일? 28일이면 28일 딱 하루만 돈 낼 수 있다고 기일이면 만약에. 그런데 기한이기 때문에 28일까지 돈 내면 된다고. 돈 있으면 어제 돈 내버리면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대금납부 기일이 아니라 기한이라는 것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경매의 경우 농지취득자익증명은 매각 허가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익증명을 제출해야 된다.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기일까지. 그다음에 매수신청대리인데 부칙개공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 되고요. 지방법원에 등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정설정해야 되고. 보정설정금액은 우리 중개업할 때 설정금액하고 똑같죠? 암기프린트 54번에 있나요? 암기프린트 52번에 맨 밑에 있네요. 법인은 4억 이상 52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동그라미 1번에 법인 4억 이상 해놓고 가로하고 매수신청대리 동 이렇게 되어있죠. 동 같을 동 똑같다고요. 중개업할 때도 법인은 4억 이상 매수신청대리할 때도 4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2억 이상 개인은 2억 이상 특수법인은 모든 특수법인이 2천만원입니다. 옛날에는 지역농협만 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일반 법인하고 똑같았거든요. 지금은 지역농협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모두 2천만원 이상입니다. 모든 특수법인 이런게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암기프린터 53번에 교육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박스 5개가 있는데 세번째 네번째 박스 둘다 실무교육인데 세번째는 위에 가로하고 중개실무교육 네번째는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이렇게 되어있죠.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실무교육 비교하는거. 자 그 다음에 법원에 직접 개업공개사가 출석해야 되고 업무정지당하면 출입문에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여야 된다. 중개업을 하다가 업무정지되면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일 의무 없죠. 매수신청대리는 써붙여야 된다. 암기프린터 20번에 보면 암기프린터 20번에 밑에 15번 밑에 20번 15번 밑에 다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사실 출입문에 표시 슬래시 업무정지사실 출입문 표시 업무 x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수신청대리는 업무정지되면 출입문에 써붙여야 되고 중개업만 하다가 업무정지되면 써붙일 의무 없다. 이 말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업무정지되면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이는 게 맞죠. 사실 식당 같은 거 술집 같은 거 영업정지 써붙이는 거 많이 봤어요. 빨간 줄 이렇게 사선으로 끄가지고 영업정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식품위생법 제 몇 조 위반 이렇게 해서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중개업은 써붙이라는 말이 없고 매수신청대리만 업무정지되면 업무정지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여야 된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적용법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노인 주간 보호센터 이런 경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됩니다. 아파트 같은 데 보면 1층에 보면 가정 어린이집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어요. 그 가정 어린이집은 주택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주택도 아니고요. 또 영업용으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민법 임대차가 적용된다고 봐야 돼요. 1층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만 되기 때문에 공장 생산용으로 사용되는 공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영업용이어야 합니다. 식당 같은 건 물론 적용됩니다.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면 일부가 영업용이 아니라도 적용됩니다. 미등기 전세 우리 흔히 동네말로 전세라고 부르는 것은 채권적 전세 말로만 전세고 실제로는 임대차죠. 원래 전세라는 것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물건인 전세가 되는 거잖아요. 등기해야만. 그다음에 주택은 원칙적으로 자연인만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법인도 적용되는데 상가는 자연인 법인 모두 적용된다. 그러니까 올해 판례 나온 게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직원이 거주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직원이 재임 신고하면 대학력을 취득한다. 그런데 그때 중소기업 직원이란 대표이사와 등기된 이사는 제외한다. 김용옥 씨 아들 김수미 씨가 김용옥이더라고 본명이. 김용옥 씨 아들이 김치공장 김치회사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는데 용산구 한남더힐 옛날 당국대자리 한남더힐을 고정금 2억에 월세 1500만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 주인이 나가라니까 못나가겠다. 계약경 흰욕해서 더 살겠다. 그게 싼가봐요. 더 살겠다. 싼거에요. 월세 150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에요. 한 달에 50만원. 하루에 50만원인가. 355. 하루에 50만원. 그것도 싼 편인가 봐요. 한남더힐이 거의 뭐 한 80. 최하가 80평 넘나보더라고 평수가. 어쨌든 그래서 2년도 살겠다. 계약경 흰욕을 했는데 주인이 거절했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주인이 거절해도 된다. 대학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대학력으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경 흰욕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 대학력이 없으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죠. 계약기간 끝났으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대표이사를 김용옥으로 바꿨더라고. 지금은 김수미씨가 대표이사로 돼있대요. 그 김채사 아들로 했다가. 지금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들이 돈 벌지도 않았는데 아들 명의로 다 했다가. 지금 박세리씨도 아버지 빚을 100억 갚았다 이러니까 그럼 100억 갚았으면 증여세 50억 내야 되는데 50%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빚 갚았는데도 그게 돈 준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법상은 원칙적으로 세금 내야 돼요. 원래는 수증자가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낼 영역이 안되면 연대 책임이 있잖아요. 증여한 사람도 내야 되죠. 골처보다 무조건 돈 주면 그냥 준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 차임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 차임이 명백하면 적용하지 않죠. 상가 같은 거 보면 눈물의 폐업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두 달만 장사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 사람들은 1년 내도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천만 원 주고 깔세라고 하더라고요. 천만 원 주고 3개월 후에 나간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 3개월 후에 나간다 해놓고 안 나가고 대학력 주장해서 최단기 1년 하겠다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상가금윤대차보호법 적용 안 되니까 나간다고 했으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산보정금 아까 말했죠. 서울은 9억 과미력 재권이 이 숫자도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2차만 하는 분들은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죠. 1, 2차 같이 해서 시간 없으면 조금씩 버리고 나오면 틀린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처음에는 물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울 9억 과미력 재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6구 54 이것만 암기하면 돼. 6구 54 6억 9천 5억 4천 6구 54 나머지 서울은 9억이라는 건 하도 많이 들어봐서 알고 마지막으로 기타지역 3억 7천도 거의 알아요. 중간이 헷갈리는데 6구는 54 6 곱하기 9는 54잖아요. 6구 54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6구는 54 자 원래 9억 초과하면 상가금 윤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그럼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적용 안 되냐면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되고요. 월차임 전환율 적용 안 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 안 됩니다.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그러면 적용되는 게 뭐냐 하면 임시특례. 임시특례 이거는 시험에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나갔으니까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해서 연체에도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학력 대학력은 9억 초과하더라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9억 초과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새 주인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학력이죠. 대학력은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고요. 계약갱신유급권 권리금 해수기의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건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1급 감염병으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1급 감염병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지금 코로나 일대 보면 명동상가가 60%가 비어있어도 주인들이 보증금 안 내주는 거예요. 계약기간 남아있으니까 보증금에서 월세 다 까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제 이 법이 생기고 나서 그래서 이제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는 얘기 장사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면 주인이 지금은 해당사항 없죠. 옛날에 1급 감염병일 때 지금은 코로나가 아마 4급 감염병인지 몇 급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입니다. 1년이고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양면적 강행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세입자는 6개월 계약을 체결했으면 6개월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주인은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집합제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서 해지할 경우 해지가 가능하고 3개월 후에 혈액이 발생한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같은 말이죠.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자동연장된다.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주택은 상가는 1개월 전까지고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 여기는 존속기간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아까 4년 계약을 했는데 갱신 요구하면 4년이 연장된다 했죠. 그런데 4년 계약해놓고 4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주인이 아무 말 없으면 자동연장되는데 자동연장은 1년 연장된다고 전임대차와 똑같이 또 4년 연장되는 게 아니고요. 주택은 2년이 연장되죠. 자동연장되는 게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연장됐으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한다. 그리고 최초임대차기간 포함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글이 적혀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오는데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자동연장은 계속됩니다. 아무 말 없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장사할 수 있죠. 그런데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것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동연장은 20년이고 30년이고 주인이 말 안 하면 계속 1년씩 연장되는 거예요. 자동연장되는 것은 그 다음에 대학력은 인도받고 이사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하고요. 대학력이란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중간에 상가가 팔려도 세입자는 계속 계약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선 면제는 대학력에다가 확증일자 받으면 확증일자 받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고요. 구순이 글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습니다. 단 이 우선 면제도 환산보전금이 서울에서 9억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고 이 9억을 초과하면 우선 면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승계 이거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금융기관 등은 보전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을 시 우선 면제도 권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 대유에서 임대차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 대유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가능하다. 옛날 박근혜 정부 때 생겼습니다. 세입자들이 쉽게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보가 확보되어야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 있잖아요. 담보가 확보 안되고 위험하면 이자를 높여야 되겠죠. 때일 가능성이 높으면 그래서 제2금융기관은 지금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만큼 후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버 프라임 모기지론이기 때문에 후순이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면 다 못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이자를 많이 받는 거라고요. 임차권 이거는 금융기관 승계한다는 것은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우선 면제 아까 우선 면제를 받는 금액은 서울의 9억 과미력 재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서울에서 환산보정금이 6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보정금이 2천2백만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만약에 서울의 상가입니다. 서울의 상가인데 보정금 500만원 보정금 500만원 더하기 월세가 60만원 보정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정금이라고 하죠. 보정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정금이라고 합니다. 환산보정금은 6천5백만원입니다. 보정금이 500만원 월세가 60만원 이 경우 서울에 있는 상가라고요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를 얼마 받냐고요 2천2백만원 받는다 6천5백만원 받는다 9억 받는다 5백만원 받는다 한 푼도 못 받는다 답은 5백만원이 답입니다. 이 타는 돈은 보정금 범위 내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정금이라고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월세까지 포함하지만 실제 타는 돈은 월세는 제외한다고 자기가 내놓은 보정금이 500백밖에 안되는데 2천2백을 받는다고 하면 모순이잖아요. 자기가 내놓은 돈보다 더 많이 보정금보다도 더 많이 최우선 면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내일 모의고사입니까 모의고사 보고 틀리보고 고통받아 봐야 됩니다. 그걸 참아야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숫자 암기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는 29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2천같은 경우는 얼마에 2천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천만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죠. 요 금액 나누기 3을 해가지고 100만원 단위로 절상 끊어서 뒷끝다리를 끊어서 끊어서 올린 게 이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비슷하니까 비교를 하시라고요 임대차위원회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심의를 위해서 법무부에 둔다 소액임차인이 얼마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6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2천2백만원까지 과미력재권형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천구백만원까지 광역시 3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 천삼백만원까지 기타재인 경우는 환산보정금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정금 1천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받는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요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암기프린터 38번에 38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보면 있습니다. 까만 별표 두 개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니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여 연임 가능하고 원칙 2년이라고 돼 있죠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속해서 하는 건 한 번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총 4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한 번 2년 하고 연속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군쟁조정위원회입니다. 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이주택공사 한국부동산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호선은 상호간에 선출하는 게 호선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제한은 없습니다. 보권리원 임기는 전임자 남은 임기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내 조정을 완료해야 되고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정하는 14일 이내에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수락하는 걸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무 말 안 하면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입니다. 193번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여기 있는데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끝날 때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지금 현재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을 테니 주인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예외가 엄청나게 나와있네요. 새로운 세입자가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월세 낼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가 업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저 다 부술 것 같고 그런데 참 웃기죠. 이게 한 번 얼굴 처음 한 번 봤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냐고요. 그럼 주인이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월세 안 낼 것 같다. 좀 다른 사람 데려와봐라 하면 현 세입자가 아닙니다. 월세 잘 낼 겁니다. 하고 그걸 입증해야 돼요. 주장하는 자가. 그래서 피곤한 거죠.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인 동의 없이는 세입자가 권리금 받아 나가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외래요. 이게 2015년도에 도입됐는데 도입되기 전보다도 그 권리금을 회수 못해가고 있답니다. 현재 세입자들이. 자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조문에 보면 이게 주어가 없어요. 주인인지 세입자인지 주어는 없는데 이번에 대부분 판례가 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 건물주가. 주인이 현 세입자 내보내고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사용 안 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 없다. 그런데 처음에는 건물이 오래되어가지고 무너지려고 해서 새로 지어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해놓고 뭔 소리냐 뭐가 무너질 거냐 이렇게 하면서 소송했어요. 손해배상 소송. 하다 보니까 1년 6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소송 기간이. 그러니까 1년 6개월을 소송하고 있으면 세입자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건물이 소송하고 있다는데 세입자 들어올 사람 별로 없잖아요. 못 들어오고 1년 6개월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차피 1년 6개월 영업용으로 사용 안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대부분 판례는 그건 안 된다. 처음부터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로도 사용하지 않아야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즉 새로 지어야 되니까 재건축해야 되니까 나가라고 했다가 소송하다 보니 1년 6개월 동안 세를 못 나가지고 비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 즉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라고요. 그러면 손해배상액은 그 다음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거는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없는데 현 세입자도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고 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오고 그러면 주인이 데려온 새로운 세입자가 이미 기존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줬다면 기존 세입자가 왜 내가 데려온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데려온 사람하고 하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똑같은 조건임이면 주인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착한 주인이 있을 수가 없죠. 주인은 어떻게든 주인은 권리금 안 받고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버리면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가 받기가 쉽지가 않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급적 권리금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표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용 권장 가능하고요. 제외다 이 말은 권리금 해수기회를 보장 안 해주도 된다. 준 대규모 전포 전통시장 X 전통시장 X 이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해수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4번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권리금 해수기회 제외가 안 해주는 거에요. 안 해주는 거에서 X 제외되니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전포 준 대규모 전포 대규모 전포 백화점 할인 매장 이런 것들이 대규모 전포 준 대규모 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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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이런 거 있는데 그 면적 같은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전통시장도 규모가 큰 경우가 있잖아요. 전체 면적이 그래도 전통시장은 제외되는 것에서 제외되니까 권리금 해수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통시장만 백화점 할인 매장은 권리금 해수기회 보장 안해주도 된다. 왜냐하면 백화점 같은 거는 한 달에 두 번씩 위치를 바꾼 대유 매장 위치를 백화점 가보면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장소에 계속 있는 거 아니죠. 몇 달 있다가 가보면 자꾸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권리금 해수기회 보장해 줄 필요 없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많아요. 대구 바늘당 지하산가 부산 서면 지하산가 인천 부평 지하산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산가 이런 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권리금 해수기회 보장이 안 된다. 그런데 지하산가에 가보니까 중개사무소도 있고요. 실제 권리금 주고 받더라고요. 제가 대구 바늘당 지하산가 에서 두 개 점포를 키워가지고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약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권리금 얼마 주고 들어왔는데 물어보니까 10억 주고 들어왔다더라고요. 나갈 때 10억 보장받는다는 거는 없어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 이론적으로는 그 약 같은 걸 파스 같은 걸 보통 여기 우리 집 근처에서 하면 3000원 넘게 하는데 거기는 1500원 2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대구 바늘당 지하산가 약국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님이 많이 와야 되겠죠. 계속 오긴 오더라고 손님이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건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 해수기회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지하산가 왜냐하면 개인 땅이 아니니까 개인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게 대구 시끄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계약 갱신요구 거절사유가 우리 암기프린터 54번에 보면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암기프린터 54번에 계약 갱신요구 거절사유 8가지 여기에 해당되면 권리금 해수기회도 보장해 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3개의 차이맥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권리금 해수기회를 보장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전차인이란 세입자로부터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전대체 계약을 재결한 전차인은 권리금 해수기회 보장 안 된다. 다만 전차인도 계약갱신요구는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1년 계약했는데 전세입자가 5년 장사한 상태에서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전차인은 권리금 해수기회는 보장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증감 청구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아무 말 안하고 그냥 상가 10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1년에 최대 5% 까지는 올릴 수 있죠. 1년에 그래서 특약에 무조건 1년에 5% 씩 올리기로 한다라고 특약했다면 그 특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도 청구할 수 있는데 무조건 정액을 청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강행법 규반으로 무효이다. 그리고 정액이나 감액은 무조건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올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기 때문에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통 주인이 5% 올려달라고 올려주고 세입자가 깎아달라고 하면 안 깎아주고 있는 게 현실이죠. 둘 다 무조건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이기 때문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정감 청구할 수 있는데 정액은 5%를 초과할 수 없고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립니다. 그런데 감액은 상한선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감염병으로 인해서 감액 후 정액은 5% 미적용 이게 뭐냐면 옛날에 착한 임대인 운동 이런 걸 했다고요. 코로나 때 그래서 제가 아는 건물주도 제 지인도 50% 깎아줬대요. 월세 상간대 300만 원 받던 그냥 150만 원만 달라고 했대요. 코로나 끝나고 장사가 잘 돼서 이제 300만 원 올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 150만 원 해서 1년에 최대 5%씩만 올려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상복구 원래 300만 원 받던 거면 다시 300만 원 올리는 건 언제든지 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입니다. 이 월차임 전환율 이거는 여러분들이 렌트홈이라고 들어가서 이게 자동계산기가 있어요. 렌트홈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치보면 되겠죠. 렌트홈 www.renthome 렌트홈에 들어가면 자동계산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월차임 전환율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인데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올리고 월세는 월세대로 올릴 수 있고요. 보증금은 안 올리고 월세만 올리려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다시 월세만 올리면 되겠죠. 그런 계산이 렌트홈에 들어가면 자동계산기가 있다고요. 바탕화면에 자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요. 난 집합제한 집합금지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서 폐업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한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유효하고 이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